자 여러분 궁금한 거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부터 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거의 죽을 때까지 굉장히 이렇게 살다가 믿음도 강하고 이런 전부 다 그런 게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든 태어날 때부터 힘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불공평하다?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어떤 사람은 정말 유복한 가정, 부유한 가정, 태어나서 교육도 잘 받고, 그리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서 엄마 아빠도 똑똑한 머리 좋은 집에 태어나서 공부도 맨날 1등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좋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도 잘 받고 잘 살다. 흑수저들은 죽을 고생을 해서 근근히 먹고 살고 불공평하지 않느냐? 여러분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금수저와 흑수저와 서로 서로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 그런 차이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것은 그렇게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금수저로 그렇게 화롭게 편안하게 잘 살고 그래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을 잡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없게 살았다. 그렇게 되면 유복하게 산 것 그 자체가 정말 그 사람에게는 불운이 없어. 아시겠죠? 그러나 정말 어렵게 살고 정말 내가 몇 번씩이나 죽고 싶었고 그런데 그러다가 그런 힘든 순간들 때문에 내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내가 금수저가 아니었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비교를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아직도 이런 세속적 기준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과대학 다녔때만 해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한 학기 한 학기 등록금 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마침 돈이 모자라면 또 우리 친척 중에 어느 분이 보태 줘서 서울에 집이 있는 경기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은 빛까번쩍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죠. 그러나 고생 없이 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하여 잘 살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계시는 문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승진 시험 탁 합격해서 승진했다. 지금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그것이 역시 내가 누군데 남자들 다 젖히고 내가 올라갔다고 그래서 자존심만 쎄지고 목에 힘만 주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건적인 하나님이죠. 성진 기념으로 교회에 1억 내고 하나님 앞으로도 더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속적 가인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편안하게 부유하게 잘 살 때가 가장 위험한 때고 가장 하나님과 쉽게 멀어질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만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다가 사형시킬 때가 가장 기독교가 순수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생명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죠.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독교에 세력을 줬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정치와 기독교가 합작을 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나는 왜 암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암에 안 걸렸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 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해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셨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 유전자가 켜져서 정말 그게 너무 기쁘고 그게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과정에서도 정말 더 이상 세속적인 어떤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하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에요. 한 2년 전인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서울을 간다고 가을에 탄풍이 참 좋았어요. 저는 옆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우리 집사람 운전을 하니깐 탄풍이 정말 좋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내일모레면 80을 바라보는 나이에서 정말 탄풍이 좋구나. 이렇게 느끼면 자연스럽게 스급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이 세상의 탄풍도 이제 내가 볼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걸 보는데도 내 나이 때문에 슬퍼진다. 아시겠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느꼈다고요? 아마 천국에 가면 이거는 이렇게 아름다워 보여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스그러픈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감사하더라구요.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그 순간에 전혀 스그러픈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80이 넘었다. 그러면 맨날 죽는 얘기밖에 아니에요. 맨날 슬퍼. 참 세월 덧없이 흘러갔네. 맨날 이제 준비나 해야지. 이거 얼마나 불행한 얘기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주로 편안하게 금수저로 잘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저도 사단이 이 이상구를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금수저로 만들어 줬다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환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는지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것 다 샀었을 것 같아요. 별장 산에 제가 그때 LA 부근 뉴포트 비치라는 가장 호화로운 도시예요. 비싼 동네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는 산들이 높아요. 그래서 빅베어 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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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헤드 산 꼭대기에 좋은 호수들이 있어요. 그 호숫가에 집을 딱 지어가지고 그 비싼 집들 그 비싼 별장들이에요. 그 호수에 올라가서 모트 타고 거기에 별장도 샀어요. 그 다음에 사막 팜스프링 거기에 막 골프 코스가 멋있어요. 거기도 별장 샀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캠핑카 비싼 거 사고 싶은 거 다 샀다고 그리고 벤츠도 두 대. 큰 벤츠, 꼬마 스포츠 캬 벤츠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요. 하나님 필요없어요? 왜? 내 기술과 내 수단과 이걸로 호환자들이 막 모여 드니까 돈이 막 벌어진 거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쭉 나갔으면 저는 그러니까 맨날 우리 의과대학 동기생들 우리 집에 모여라 우리 집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왜? 우리 집에 온 바다가 쫙 바로 눈앞에 바다가 쫙 보이고 너무 너무 좋거든요. 바다가 쫙 보이고 뒤에 마당에는 수행장이 있고 뭐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일류 레스토랑 쫙 있고 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뉴포트 비치에 산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는데 뉴포트 비치에서도 또 더 비싼 데가 있어. 뉴포트 비치에서 아주 인기 있는 곳이 캐메오 쇼 라는 데에요. 거기는 절벽도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고 그 동네는 그 바다 절벽이 이렇게 높은 절벽이 이렇게 옆 동네하고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옆 동네 사람들은 그쪽 바다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그 비치는 우리 동네 비치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프라이빗 비치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 한 한 30가구가 사는데 그 사람들만 딱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그래서 가족끼리 들어가서 그 바닷가에서 노고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늘, 천국 별로 필요도 없어.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친구들 초대해서 비싼 양주, 비싼 술, 최고로 맛있는 거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벌써 어떻게 여기 없을 거에요. 아마 50대 말 60대 초반에 암 걸려서 끝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고 벤츠 안 타도 그 랜드로버가 진짜 가버렸네요. 그 랜드로버가 누구 거였나? 전 혹시 놔두고 갈 줄 알았는데 저는 전에는 내가 제일 좋은 차, 비싼 차를 안 타면 내가 기분이 나빨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 차 다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참 고맙게 여기는 것은 차 바꾸자는 소리를 안 해서 참 기특하다. 여자가 바꾸자 하면 바꿔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덜덜 거리는 12년 됐나요? 12년 된 소렌토 소렌토 잘 타고 다녀요. 소렌토 제가 폼 잡으면서 목에 힘을 주고 우리 동기생들 동기생들은 저처럼 환자가 안 와 돈을 잘 못 벌어요. 우리 집에 온 모든 것이 풍성해요. 바다 보이죠. 어떤 때는 보트를 큰 요트 라고 있어요. 친구들 한 열댓 명 모이면 요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손장도 부르고 밴드도 다 받아놔서 술 마시고 그렇게 사는게 제일 행복한거에요. 최고야! 최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 하나님 필요 없더라구요. 제가 옛날부터 부산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경상도 사투리로 돈이 너무너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을 짜친다 그랬어요. 짜친다는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우리 어머니 맨날 이렇게 짜치게 산다. 그 말을 들으면 저도 가슴이 메워지는거에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생이 될까? 돈 좀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느꼈는데 미국 가서 짜치는게 뭔지 모르겠는거에요. 그리고 돈 많다는게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처음 맛보는거에요. 이야 부자들은 정말 잘 사는구나. 그래서 그때 애가 영 이상해져 버렸어요. 나도 이제 부자네. 그러면서 돈 잘 못 버는 친구들을 불러서 맛있는거 놓고 술을 마시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친구들이 그래서 야 이 마사고야 너는 어떻게 벤츠를 두 대나 다 사냐? 야 그렇게 수입이 좋나? 잘 벌려? 그러면서 제가 목에 힘을 탁 주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내뱉었냐면 야 내가 말이야 앞으로 나중에 이 상황이 아주 악화되어 가지고 내가 싸구려 중고 차를 타고 댕겨야 될 입장이 된다면 난 안 살아 더 이상 안 살아 죽어버리지 뭐 세상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새끼 미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2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충고차를 타고 댕긴다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안 죽고 싶다고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차 하나 하나 가지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부럽고 좋겠다 나는 과연 저런 차 한번 타보고 눈을 감을 수 있을까? 어쩌다가 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억울하게 쪼들리면서 짜치게 살다가 과연 나는 저런 좋은 차를 한번 타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확 변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금 보면 완전히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소리를 친구들 앞에서 술 다 비싼 그때 저는 조니 워커를 좋아했어요. 조니 워커 블랙 레이벌 조니 워커를 마시면서 왜 살아? 그러면서 시시한 차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이었을까? 너무나 놀라워요. 왜 그래요? 나의 자존심 난 돈 많아. 그걸 내보여야 해요. 그러니까 비싼 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얼마나 잘났냐 돈이 얼마나 많냐를 내보일 수 없게 되는 상황이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부터 그런 것으로 부터 해방됐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진짜 자유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소렌토를 타든 뭘 타든 이제는 그래서 참 그렇게 잘 살면 하나님은 필요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돈은 뭐 술술 들어오고 그때 뭐 그래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그렇게 짜치고 가난하게 매 학기마다 등록금 충분히 등록금을 충분히 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살다가 이 돈이 풍부해지고 뭐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최고로 비싼 백화점에 가서 옛날에 제일 싸게 파는 그렇죠. 세일하는 것만 골라를 찾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이제 최고급 백화점에 가서 이제 어 저거 괜찮은데 그러면 사는 거야. 값은 필요없어.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 왜? 다 살 수 있으니까. 저거 그러면 오케이. 그 당시는 신용카드를 그렇게 신용카드가 나오기 시작할 때 지금 뭐 해주냐면 개인수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개인수표에 제 이름이 써져 있고 제 주소 전화번호 다 있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천불? 오케이. 그러면 천불 딱 쓰고 어느 어느 백화점 앞 그리고 내 사인 딱 하고 치면 돼요. 그러면 백화점은 그 은행 자기 은행에 입금시키면 은행끼리 천불 왔다가 다 끝나요. 참 미국 사회는 정말 제가 처음 미국 가서 그게 제일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믿어주고 신용사회에요. 그때는 신분증 뵈주세요. 이런 거 전혀 없어. 그냥 써주면 돼. 다 믿어줬어요. 요새는 운전면허증 내놓으세요. 뭐 내놓으세요. 한번 쓰려면 신용카드로 처리해야죠. 요새는 그걸 못해요. 그걸 할 때 딱 기분 좋았어요. 딱 하면 백화점 아주 이쁜 백화점 여자 종업원이 다 주소에 이렇게 보고 오! You live in Kameosha? 어디 산다? 그러면 주소 보고 아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입니다. 알아야죠. 그런 재미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도 보험 잡을 수 있고 그때 이제 제가 수시를 좋아했어요. 일본 수시를 그 수시를 잘 하니 일본 사람이 하는데 제가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순서로 먹는지 다 알아. 그래서 팁 백불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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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을 못 하게 되면 큰일인데 그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벤츠를 타고 병원에 다 출근하면서 문제는 암에 걸리면 큰일이 됩니다. 그때는 뉴스타트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암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내 몸속에 지금 암이 있는 거 아니야? 암이 슬슬 걱정이 되더니 그게 암 공포증이 됐어요. 나중에는 암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핸들 잡고 손이 뻘뻘 떨리고 그래서 이게 서서히 공황장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암을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재수야 재수. 재수 없어서 암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재수가 나를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큰일인데 이런 행복한 삶을 나는 더 이상 못 살잖아. 이게 막 그걸 끓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자다가 화장실 간다고 깼다 하면 그 다음에 들어 놓으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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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마. 그러니까 갑자기 그 행복하든 즐겁든 그 부유한 생활이 금수저의 생활이 하나도 안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뭐예요? 검사 받기 싫어. 혹시 있으면 어떡해. 지금 한국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사로서 이제 암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확신하면서 사는 삶인 저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시겠죠? 제가 뉴스타트를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아마 아직도 걱정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암 걸리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자. 나중에는 잠도 불면증도 걸리고 소화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이게 말이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로 암 불리겄어요. 왜? 유전자 다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너무 잘 살아서 그렇게 됐어요. 내가 아직도 돈을 빠듯하게 벌어서 계속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런 걱정 안 했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지 빨리 빨리 돈 벌어야지 열심히 부지런히 그러니까 암 걱정할 시간이 어딨어? 잘 살게 되니까 사단이 뭐예요? 자 이 자식이 이제 한번 내가 죽여보자. 그래서 암 공포증을 탁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단이 뭔지 악령이 뭔지 아무것도 몰랐던데 그래서 막 나중에는 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애기 엄마도 남편 걱정이 된 거죠. 밥도 잠 못 먹고 잠도 잠 못 자고 점점 말라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 우리 장모님한테 얘기를 했겠지. 그런데 이제 부적이 날라왔어요. 그 당시 장모님도 큰일이죠. 무남동료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데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청량리 뒷골목을 가깝죠. 그래서 어떤 점쟁이가 부적 만들어졌겠지. 그러면서 이거를 그 전에도 가끔 부적을 보내 오긴 왔어요. 이거를 이서방이 꼭 지갑에 넣어서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애군이 못 들어온다. 그런데 옛날에 이제 다른 일로 부적이 이렇게 오면 제가 그냥 왜 이런 걸 다 굽어내냐고 그러면서 이제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놨버렸어요. 그런데 그 암 예방 부적은 그거는 못 짓겠더라고요. 그거 찢었다가 암 걸리면 어떡해요? 그 당시에 영적에너지고 뭐 아무것도 몰랐을 테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 천하의 이상구가 그걸 지갑 안에 넣었다는 거야. 지갑 안에 넣고 그 비싼 벤처차를 타고 최신식 병원에 들랄날락하는 이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전혀 안 어울리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야 상구야 너 어떻게 된 판이냐? 지갑 안에 부적이? 내가 내 생각을 해도 도저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두려우니까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나한테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짓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말이야 일과대학 다닐 때 하나님도 안 믿는다고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이 부적을 내가 믿냐?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리고 내가 하는 짓거리를 지금 보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 내가 내 자신을 나처럼 이렇게 이치를 따지고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딱 맞아야 내가 딱 믿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부적을 지갑 안에 넣고 다닌다니. 그런데 그 부적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나 한심해서 부적보다 하나님 믿는 게 안 낫겄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사단이 실수한 거지. 아시겠죠? 부적보다야 하나님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의사지만은 그 암이 무섭다. 암 공포증 이거를 의학적으로 해결 못해요. 약으로도 안 되고 그거는 왜 의학적으로 해결해야 안 돼요? 그거는 악령들이 내 생각을 해서 공포증을 일으키니 어떻게 의학적으로 그게 나아요? 누구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들어와야 악령을 쫓아내서 그 공포증을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네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만들어주면 저는 그때부터 변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이론도 전혀 모르고 부적보다는 점쟁이보다는 하나님이 낫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믿겠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곰곰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될까?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목사한테 물어보면 있다가 클 거고 사람한테 물어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졌어요. 내가 어떤 사람 말을 믿고 어떤 사람을 안 믿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건 내 기분이야. 기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어. 야, 이거 고민인데 어떻게 알 수가 있지? 그때 성령이 역사진 것 같아요. 딱 한 길이 있다. 그 길은 네가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라.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직접 물어보냐? 물어봐. 물어보면 하나님이 있으면 내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대답을 해가지고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거 아니냐? 맞아. 대답이 없다면 없는 거야. 없으니까 대답 안 하지. 내가 이렇게 지금 순수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정말 있냐 없냐를 찾고 있는데 있다면 왜 가르쳐 주지 않겠냐? 그 생각이 탁 들어. 맞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자. 여러분. 그 한순간에 그 느낌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영적으로 내에서 그 생각을 떠올렸다. 그 생각을 집어넣고 줬다. 줬어.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 그럼. 그래서 그때 성경책이 한 권 있었어. 왜 성경책이 있었냐면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어떤 한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하러 왔어요. 세상에 바빠 죽겠는데 환자가 많아서 뭐 박사님 만나서 전도해야 돼. 그래서 여보 여보세요. 나는 무실론자니까 나가세요. 저 시간 없어요. 시간 있어도 안 만나요.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성경책을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 성경책 놓고 가겠습니다. 아, 아. 갖고 가세요. 아니. 놓고 가겠습니다. 아니겠지. 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열받아 가지고 갖고 가라는데 갖고 가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쳐박으려고 그랬어. 쓰레기통에 버려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버렸어. 왜 못 버렸게? 암 걸릴까 봐. 전부 다 이 암에 대한 공포증에 다 연결이 돼. 혹시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이 성경책을 버리면 또 암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 암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점점이 귀신이 있어서 부족에 꽉 옮아맺어 버렸단 말이야. 지금 내가 공황장애에 걸려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선반을 이렇게 얹어 놨어요. 그 성경책을 생각하니까 아, 성경이 있지. 그래서 그것을 책상에 놓고 제가 일생일대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아시다시피 연세대학교 다닐 때부터 무실론자였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황장애에 시달려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큰일 났는데 내가 의사지만 현대의학적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부족을 갖고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미신이죠. 이거라도 의존하고 싶어서 내가 그만큼 지금 갈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있으시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만약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는 올인합니다. 부디 있으면 꼭 저한테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저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딱 성경책 위에 손을 올리고 내가 가정하는 하나님께 꼭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퇴근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져 가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지금 엄마하고 애들 다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녁 먹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30분 안에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렸어요. 10분, 20분, 25분, 27분, 28분, 29분, 30분? 아, 그때 정말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부족으로부터, 미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큰일이네요. 그러면서 그 미련을 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허탈한 마음으로. 허탈이 열었는데 제가 창세기 9장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 말을 딱 본 거예요.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제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 말을 제가 옛날에 고3 때 한번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공부 잘하고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서 냈다. 또는 한해는 또 서울공대다. 그때는 공부 좀 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서너 명씩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던 때에요. 입시공부를. 그런데 입시공부를 하던 네 명이었는데 이 세 명이 갑자기 없어진 거야. 학교를 안 와. 그럼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한 달인가 지나가지고 이 세 명이 우리 집에 왔어. 야,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 애들이 벌써 딱 보니까 눈이 바짝바짝하고 벌써 애들이 확실히 달라져 버렸어. 우리는 진리를 발견했다 이거야. 그 애들이 어디 갔다 왔냐면 통일교 문선생을 만나봐요. 문선생님하고 그 집회에 가서 확 바뀌었어요. 우리는 대학 안 간다 이거야. 그래서 걔들 대학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 발견했다는 진리가 뭔데? 그러니까 이거야. 성경을 내밀어. 이게 제 진리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을 탑했는데 이거야 이거. 그거를 세상에 25년 후에 다시 본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때 이거를 보자마자 제가 성경책을 북 찢어서 쓰레기통에 처녀면서 너희들 미쳤어. 사람이 어떻게 950년을 사냐. 꺼져. 너희들하고 이제 너희들 미쳤구나. 나가. 그래서 걔네들하고 그때 헤어졌어. 걔네들은 계속 거기 들어가서 교육받고 그게 그 당시에 통일교회 초창기였습니다. 아시겠죠? 부산에서 구덕산 수원지 밑에 어떤 지표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놀랬냐. 이거를 두 번째 그날 딱 보면서 이 구절이 950년을 살았다는 구절은 나로 하여간 성경책을 찢고 성경책을 쓰레기통에 처넣게 만든 말이야. 웃기는 소리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날 30분 기다리고 나는데 이제 실망을 하고 하나님 없구나 하고 성경책 딱 열었을 때 950세에 죽었더라.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사람이 950년을 살아? 그 당시에 노아라는 사람이 950살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내가 알 수가 있는거야? 없어.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내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를 뿐이지 그리고 나는 사실상 모르잖아. 그런데 그때는 왜 성경책을 찢어버렸지? 지금은 안 찢는거야. 그럼 제가 변했어야 변했어요? 변한거야. 나도 모르게 그 30분 만에 변해버린거야. 그 성경책을 찢어버린 이상은 웃기지마 이런걸 가지고 질리라고 그래. 그런 극좌파였어.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는 뭐에요? 혹시 그랬다면 나는 모르잖아. 중도가 됐어. 중도가 됐어. 극좌파가 중도로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그렇게 생각 나한테는 뭐가 어울려? 찢는게 어울렸어. 그런데 그게 더 이상 그 내가 아니야. 그 순간에 제가 아하 이 30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의 사고방식을 바꿔준거야. 와 이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있다. 내 자존심 덩어리 이상구의 사고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있는 존재 아무도 없어. 내가 안 바꾸면 바꿀 수 있어. 그거를 나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바꿔서 어때? 와 내 사고방식을 바꿔주셨네. 이야 하나님이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에 유전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겠어. 그때까지 사단이 이 자식을 돈 잘 벌리게 해가지고 술 먹고 그래가지고 맨날 고기 처먹고 병 딱 걸리게 좋게 해 놓고 이제는 공황장애 스트레스를 확 주면 암 걸리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암 공포증 휙 날아가 버렸어. 악령들이 확 떠나 버렸어.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지갑을 꺼내서 어떻게 할게. 부전 시작점이 된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 동안에 제가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몸이 이 모양이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이 돈에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이렇게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이 행복함, 이것에 그냥 내가 내 영혼을 팔아먹고 있었구나. 그래서 뭐예요? 중고차, 고물차 타고 댕길 바에는 죽겠다? 웃겼어. 그래서 금수저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암에 걸려야 지금 이렇게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니 하면서 듣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지금은 의사들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하나님 아니면 내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돼서 내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래서 낫는 길 밖에는 그런 길 밖에는 없다. 다른 현대의 의학적 치료는 그건 유전자가 회복되는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암 덩어리나 줄여 줘 가지고 조금 더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는 연명 치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승진! 막강한 남성들을 제치고 그러려면 아마 되게 금방 젖었을 거에요. 그렇죠? 남자들 다 쪼다야 이랬어 하면서. 그렇죠? 저도 아직 살아 있다면 아직도 뭐예요? 고물차 타면 탈 때 죽어버리지 뭐. 이래 쌓는 그런 정말로 덜 떨어진 인간이 아직도 그 모양으로 살고 있을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정말 문제가 생겨서 정말 힘든 때가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우리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그럴 때 가장 절실하게 찾고 절실하게 찾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게 됐다, 부도가 났다 이런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암글린 것만 해도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렇게 암글려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독이에요. 여러분의 유전자를 끄는 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회복시키는 생기이기 때문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아무리 호화롭게 잘 살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저 한 세상 잘 살다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유전자들에게는 생기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상 우리는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정말 훨씬 더 과거보다 남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정말 그 악령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에게 공황장애니 이런 불면증이니 이런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는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정말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어서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 그 생기로 막 켜지게 해 주셔서 우리를 정말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았다고 간정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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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